우리 딥팩트 돌려내라 우리 딥팩트 느그 딥팩트 딥팩트 딥 딥 와 님들 이 캐릭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딥팩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조광고음 나왔다 안녕하세요 딥팩트 홍보대사입니다 어 갑분핫 타격왕사 스택 증기장벽 딥팩트 카드가 그렇지 기대를 하는게 잘못된거다 빙하 빙하 통스탄 편향각이네 편향각 깡섬 도갈 딱돈 딱돈 편안 도약불 백섭불 보스가 육강력이니까 백섭불 육 딥팩트는 시작할때 경고문을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 캐릭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증기장벽 번개구체 안돼 훼 슬다스 혈올 난이도 에.. 내기 올려둘 걸 그랬네 아니네 참네 저 혀를 안 깼어요 버퍼 메아리 구웠어 지 작던 하다가 런함 녹아나 하기 싫어서 이 있어 지 메아리 약간 오버파우제 밋밋해 이게 낫다 이게 아트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트지 버퍼 메아리 버퍼 아니지 써지 아니면 버퍼지 써지가 날 것 같은데 다 두드려 패자 도가리 있으니까 망치 먹을까 근데 이 쓰레기 캐릭터는 파워카드 먹어야 되잖아 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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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별집 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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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별 나작습 도가리 쓰니까 가다가 터보 불 이런 거 주워가면 되겠죠 지금 되기면 엘리트 잡을 것 같은데 충분히 유물을 추가로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디단해 또 샘 트윙 3채화 도갈 0채화에다가 텅스탭 막대도 있다 디펙트라서 별로 안 끌리지만 넣어야겠다 해시계 아니 해시계 발동이나 됩니까 냉기 올려놓을까 어차피 덩프트 아니라 0대밍이긴 한데 냉기 올려놔야 제가 때리는 거 맞겠지 아이고 0코프트였네 저거 언제 가고 했든 아이 미친 이럴때 진짜 의욕에 떨어진대 진짜 때려치고 다음 게임 하고싶다 사기당했어 스택 다른 캐릭터는 다른 게임 아닐까요 실제로 다른 캐릭터가 맞는 것 같다 은 안 좋은 이케 상 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오톨 FTR 카카오 에너자이저 프리즘 프리즘을 집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과자 반복도 쓰자 닭대리 지금 필요 없어요. 킹기가더리? 안 이럴수가? 15비랑 15비랑 15 성급함 해시계다. 되는 판이라뇨? 디펙트에게 되는 판은 없습니다. 디브레이스 최적화 컴파일 드래곤 컴파일 넣고 덱뱅뱅뱅뱅 돌릴 생각을 해보자. 해시계도 있겠다. 엘리트 갈까? 엘리트 솔직히 너무 쫄리는데 디펙트 디펙트 나브레이스가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까? 껍은 별 뽕 뽑으러 갔다가 뒤지면 낫을 먹는거 아냐 퀴도 잡힌 잡았네. 퀴도 잡힌 잡았네. 까면 해곶 역장 재팔용 역장 따다중 덱을 돌렸을 때 리턴이 있어 이제 강화할게 없다. 강화할게 아씨 아 좋은것만 쑥쑥 빼가네 돼지같은 놈들 개수들 막 눈빛 여러분의 카드 사용률을 참고하여 가장 필요한 카드 한 장을 선별했습니다 진짜? 디레기 디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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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레기 디레기 아 세게 디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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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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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지 편향이다. 써지 써지 편향이다. 이건 그냥 써지 편향이 아니다. 써지 써지 편향이다. 타격 타격? 수비. 괜찮은데. 써지 편향이다. 강화된 몸체. 강화된 몸체. 후회. 후회. 뭐야 미친. 왜 이렇게 상점 많아. 돈에 미쳤구만. 손님 여주씨. 숟가락 0초. 병폭은 수절대기. 옆을. 것. 그 같은데요 아 절로 가야돼? 아쉽네 숟가락 저 맥두성 영채화 안태우면 이론상 무적이다 이론상 가장 강력한 덱이다 이론상 가장 강력한 덱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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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아 아 클럭클럭. 어떻게 제크해야되죠? 승리기록. 승리기록. 누가 이렇게 밀집올릴라냐. 그 어떤 놈이야. 오씨. 미친 밀집. 미친 밀집. 스쿠임. 비늘. FTL. 잘가라. 너미손. 너미손. 뭐야. 어딨지. 여긴 난. 어? 다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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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개굴자는 둥이. 디펙트. 디펙트. 센데. 디. 헬로월드까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글각 노래 볼만한거 아냐. 일제사격. 투외압. 라이저 포인터. 뽀뽀. 수고하. 네. 바로 빠졌다. 아 내 인공물 빠졌다 나쁜놈 위장크림 냉정한 플러스 아 이거 먹으면 뭐 강화됨 고맙다 성급함 능숙 요거는 필요없지 붕대감기 필요없어 두루 아깝다 강화할게 없네 근데 이렇게 안 맞으면 오히려 백년 퍼즐이 노는 거 아닌가 놀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소거 안나오나? 승부 나왓다 이런 미친 방어력 돌았네 숙전기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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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허어 서순 개 불편한데 잠깐만 너부 불편한데 성급함을 자주 안쓰다보니까 모기 아 놓쳤다 어디갔지 혐기 놓치면 공포에 따라야되는데 혐기 놓치면 혐기 놓치면 공포에 따라야되는데 혐기 놓치면 별로 안정돼 좋지 그렇 700 냐 이것이 흥믹 이거 그냥 레디만 하면 잡을 수 있나? 지금 아씨 이걸 증폭소금 모험을 못하네 탈팽이는 허접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어? 응 안돼 이때 모기잡아야되는데 이때 모기잡아야되는데 어디갔지? 디넘감 디넘필 알약 필요없잖아 단추완략? 단추완략? 천천? 번개구치 없으면 딜 안나올거구 오한뿔 필요한가? 으아 으아 살려줘요 살려줘요 정은? 수빈이 아 정은 ə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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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같은 디덕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잡을거야 방패 저게 애겨요 아 아 죽었어 소비 걷어내기 걷어내기 미서나 아니 소비 미서나 소비 쓰면은 답답다 글드내기 다 쓸거 너무 많다 증폭, 반복, 편향까지는 다 써야겠지 뭐야 이거 100에 D지 아니 웬일로 저게 타지? 웬일로 저 맥투성이가 한 번에 집에 갔지? 다음 턴에는 냉기고체가 필요 없으니까 돌리는 게 나은가? 필요한가? 필요한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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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구! 하이구! 얘 뭐가 사라졌다고요? 아잇! TTS 오류인가 잘 안들리네 뭔가 소중한걸 잃어버리셨나 보려 통신부환 잘 못드신다 뭐라구요? 삼삼삼삼 심장 허접색 디넘강 D 을탱이 없네 결함 없는 결함 아 진짜 디펙트는 이렇게 사기 유물 없으면 못 이기나? 솔직히 이거 도갈빨이지 해시계랑 도갈이랑 뒤에 거는 검은 별도 먹은 거니까 검은 별 생각하면 거의 뭐 두 개씩 묶었을 때 거의 뭐 요정도까지가 커트라인이네 껌별 안 먹었으면 아이스크림도 간당간당했겠다 껌별 덕분에 미라손도 먹을 수 있었던 겉 별 감사합니다.